안녕하세요 얘기하면 소주에 찍어서 얘기를 좀 해먹음 tabi 남은 게ers 이걸 먹고 맛있는데 밥 TV 안 먹은 게ers 계란말이 바삭바삭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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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랑 같이 먹어보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고추장 재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는 상큼한 맛이 나요 아주 맛있네요 쪼쪼쪼쪼쪼쪼쪼쪼맛 뱅뱅 너무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초콜릿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